안녕하세요 여러분 도그린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간단하게 라힐 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이거는 이 샷건은 고비럭 프레임 샷건이에요. 그리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. 이 비밀은 바로 여기 보일 수 있어요. 줌은 10 여기에요. 허! 이상한데 샷건은 보통 줌은 10 이었어요. 이거는 어느정도 사거리 확보장치 속성 포함된 샷건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샷건은 사거리가 다른 고비럭 프레임보다 좀 더 높을 것 같아요. 그럼 우리는 어떤 속성 원합니까? 뭐 일단은 저는 이런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라이필배렐 정말 좋은 전탄약. 퍼펙트럴 모션 이거는 한국어로 어떻게 부릅니까? 그리고 영수정음이 움직임 맞아요. 그리고 우리 이것도 원해요. 원수축전지. 그거 있으면 우리 이 샷건은 아크 섭탈으로 잘 쓸 수 있어요. 하지만 저는 이 샷건 지금 좀 사용해보니 솔직히 말하자면 그다지 마음에 안들어요. 저는 여전히 이 샷건은 훨씬 더 좋아요. 이거는 그 황모지파랑자 M5이에요. 제일 좋은 산탄총이에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황모지파랑자 M5 사용할거에요. 저는 여기 보일거에요. 이런 버전이 있어요. 뭐 종결이 아니에요. 이거는 뭐 둘 다 약간 PVE 퍽이에요. 이것도 별로 좋진 않아요. 그래서 뭐 이 속성도 그 기본 속성도 있어요. 그래서 그냥 차량 포탑 방벽 시공 소중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. 이것도 TVP에서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. 그런데도 여러분 아마 무슨 뭐 고비록 프레임 샷건 사용하고 싶으시면. 그리고 특히 아크 삽클래스 하신다면. 이거는 빠르면 바로 갈아버리지 마세요. 한두 번 써보세요. 핸들렌 조작성이 괜찮은 편이에요. 그리고 여기 사거리는 6미터. 네 괜찮은 편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